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어 공부 쉬워요. 맞아요? 재미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람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요. 어떻게?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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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공부해요. 무엇이에요? 네, 한국어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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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지하철이에요. 이것은 버스, 버스, 버스예요. 오, 이것은? 네,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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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가요. 어디? 회사에 가요. 학교에 가요. 어떻게 가요? 이야기합시다. 네, 이거는? 네,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음, 여기 있어요. 지하철 와요. 짠! 이렇게 안으로. 네, 타다예요. 타다. 타요. 지하철 타요. 지하철 타요. 지하철 타요. 그리고, 가다. 가요. 지하철 타요. 그리고, 가요. 지하철 타고 가요. 회사 어떻게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말해요.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가요. 친구가 말해요. 어떻게 가요? 아, 지하철을 타고 가요. 괜찮아요? 여기 고 있어요. 타요, 그리고 가요. 고. 이것은 버스. 버스를 타요, 그리고 가요. 버스를 타요, 가요.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요. 친구가 말해요.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요. 아, 힘들어요. 이거는? 네. 자전거.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가요. 좋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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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자, 이제 가요. 여기 어디? 집. 여기? 학교. 자, 이제 말해요. 집. 여기 사람 있어요. 짠. 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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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 여기. 여기. 어? 집. 학교. 어떻게 가요? 음. 집. 에서. 학교. 까지. 네. 집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집. 학교에서. 집. 자, 그러면 친구가 물어봐요. 어떻게 가요? 집. 학교.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말해요.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요. 말해요. 또, 어떻게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마트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병원까지 어떻게 가요? 다 괜찮아요. 이 사람, 이렇게 학생이에요. 자전거, 아니요. 버스, 아니요. 지하철, 아니요. 이거 걸어요. 걸어요. 걸어요, 가요.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걸어요,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이렇게. 걸어서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학교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에서 앞에 시작. 집 시작해요. 학교 끝. 집에서 학교까지. 괜찮죠?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요. 말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지하철을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거는 걸어서 가요. 말해요. 그러면 또하나도 seniors 가요? 예쁘세요? little girl. 해pl